조명섭이 11월에 신곡을 발표합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감사의 곡으로 팬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예정입니다. 가수 조명섭이 다가오는 11월에 신곡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팬들 뿐만 아니라 음악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곡은 단순한 음악적 작품을 넘어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를 담은 진심 어린 곡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성 넘치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명섭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목소리와 함께 이 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조명섭은 데뷔 이후 전통 가요와 고전 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감동을 선사해왔습니다. 이번 신곡 역시 그 연장선에 있으며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가사와 조명섭의 감성적인 목소리가 어우러져 듣는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안겨줄 것입니다. 조명섭의 신곡 발표 소식은 그가 걸어온 음악적 여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가 그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데는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조명섭은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며 수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항상 어머니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어머니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언제나 곁에서 응원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은 신곡은 조명섭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신곡은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을 넘어 그 메시지가 더욱 보편적이고 감동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가사에는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다에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자신과 부모님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감동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명섭의 삶 자체가 감동적인 드라마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의 음악은 그 어느 때보다 진정성 있는 울림을 선사할 것입니다. 조명섭은 신곡 발표를 맞아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곡 발표 기념 콘서트와 함께 팬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서 무대 위에서 하나의 예술 작품을 완성해내는 퍼포머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조명섭의 무대는 단순한 음악적 공연이 아닌 그의 인생과 음악적 여정을 담은 하나의 이야기로서 팬들에게는 그 자체로 감동을 안겨주는 소중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조명섭의 음악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의 인생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듯한 경험을 안겨줍니다. 그의 독특한 바리톤 음색은 듣는 이를 마치 한겨울의 따뜻한 바람처럼 부드럽게 감싸며 그 울림은 청중의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그 속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를 함께 전달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신곡에서도 그 특유의 감성적인 해석과 풍부한 목소리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조명섭의 팬들은 그의 신곡 발표 소식에 벌써부터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매니저에 따르면 이번 신곡은 조명섭이 그토록 사랑하던 어머니를 향한 헌정곡으로 단순한 음악 발표를 넘어 국민들의 마음을 울릴 감동적인 작품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신곡 발표와 더불어 다양한 방송 출연과 인터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음악을 알리고자 하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조명섭은 그의 음악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감동적입니다. 조명섭이 무대에 설 때 그의 작은 체구와는 대조적으로 발산되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그 어느 가수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매력입니다. 160cm의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의 표정과 몸짓 하나하나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으며 이는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의 퍼포먼스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매우 진실합니다. 조명섭의 스타일은 그의 음악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그의 세련된 클래식 패션과 고전적인 헤어스타일은 무대 위에서 더욱 돋보이며 그의 음악과 함께 하나의 예술 작품을 완성시킵니다. 조명섭의 무대 매너는 그 어느 가수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독창성을 자랑하며 그의 팬들은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그의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그의 독특한 스타일과 퍼포먼스는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합니다. 조명섭은 그가 추구하는 음악적 방향성에서 결코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팝송, 향가, 클래식 음악까지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그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가진 가수인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부르는 모든 장르의 매력을 극대화시키며 그가 부르는 곡 하나하나를 살아 숨쉬는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냅니다. 조명섭의 팬들에게 그의 유행어인 만난에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조명섭이 무대 위에서 팬들과 소통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그 자체로 팬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선사하는 상징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미소를 지으며 이 말을 던질 때마다 팬들은 더 깊은 감동을 느끼고 그의 노래는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조명섭의 존재는 그 자체로도 빛나는 보석과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감정은 팬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며 그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남으며 그는 음악을 통해 팬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의 음악은 세대를 넘어 사랑받을 예술 작품으로 남을 것이며 조명섭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조명섭의 음악은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감동적인 예술 작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한 감정을 전달하며 듣는 이들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어 울림을 남깁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의 음악은 잊히지 않을 것이며 그의 팬들은 그의 음악과 함께 그의 진정성을 느끼고 공감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조명섭은 그의 독보적인 목소리와 감동적인 무대를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조명섭의 음악적 여정과 어머니에 대한 헌정곡 조명섭의 음악적 여정은 그 자체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그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며 조명섭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고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음악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머니의 끊임없는 응원과 희생이 있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신곡은 바로 그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담은 헌정곡으로 조명섭의 진심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곡입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을 노래하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헌사를 바치는 마음으로 이 곡을 완성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가사에는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님과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며 감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명섭의 음악적 스타일과 그의 목소리가 주는 감동 조명섭은 자신의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전통가요와 고전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해내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듣는 이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듯한 감정을 선사하며 때로는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 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특히 감성적이고 따뜻한 음색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가 부르는 곡 하나하나에 깊은 감정을 담아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조명섭의 바리톤 음색은 듣는 이들을 부드럽게 감싸며 그 목소리는 마치 겨울 속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느낌을 주곤 합니다. 이러한 그의 목소리는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치유를 선사하며 그의 노래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곡에서 조명섭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어느 때보다 진정성 있는 감동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의 목소리와 함께 어우러진 멜로디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감정을 이끌어내며 눈물을 자아내는 감동적인 순간들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서 하나의 예술작품을 완성해내는 음악가로 자리매김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조명섭의 무대에서의 퍼포먼스와 팬들과의 소통 조명섭의 무대는 언제나 특별합니다. 그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 발산되는 카리스마와 에너지는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매력을 자랑합니다. 그의 퍼포먼스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의 표정과 몸짓 하나하나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관객들에게 단순한 음악적 경험을 넘어선 감동을 선사하며 그 순간을 잊을 수 없게 만듭니다.